제가 4부로는 150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갈고 닦은 실력이 저의 모든 실력이기 때문에 최근에 당구장 언제 가셨어요? 한 1년?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LPGA 차기 우승후보와 견주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구찌 바로 들어오시네. 네? 네.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나 더 세. 엄청 세. 내가 더 세. 아예 감이 없어. 저는 세게 후려쳐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공을 안 주시나 2점을 뽑고 가는구나. 아이고 2점. 2점이 왔구나. 오빠 1점제예요. 네? 1점제예요. 비비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온다 온다. 사고 치셨잖아요 지금. 네? 따닥. 아 맞아요. 그쵸? 뭔 일이야. 매너 매너. 공 하나 드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못 뺀다면 이거는 거의 뭐. 네. 네. 뭐 한 점 드리고. 어림없는 볼. 아 주희씨가 이게. 공을 잘 주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구나. 그쵸? 아니에요. 뒤로 돌아갑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야야야야야. 개그 안 하셔도 되고. 야 공을 진짜 안 준다. 그쵸? 그쵸? 선생님들이 이거 공 안 주는 거 맞죠? 네. 아이고. 야 공을 진짜. 진짜 안 주시는 스타일이 있네. 아이고. 헛. 힙. 힙. 아 세게 쳤어야 되나 봐. 남순 씨요. 저녁이 제이다. 아âm. 저거 공을 좀 잘 주는 스타일인데. 지금보니까. 저희씨 이렇게 읽고 하면 약간 열 받는 스타일이죠. 약간... 오 이거... 아니 저거 별로 그런 거에요. 익숙해가지고... 아 안돼요? 아이고 너무 두껍다... 하나 빼고 마시라고 하나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어떡해... 저는 공을 참 잘 주지 않아요? 오... 아쉬워... 드디어 하나! 하나 오세요! 끌어서... 끌어서... 오... 아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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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딱 지금... 딱... 오 딱... 오... 오... 오빠 왜 그래요... 왜? 아쉬워서요... 아쉬워하지도 못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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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바퀴 더! 저거 뭐 이제 치면 됩니까 이제? 너무 얇게 먹었다 오우 저 득점! 진짜 늦었다! 완전 나이스! 드디어! 그래도 뭐 비슷비슷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박진희가 되지 않았네. 저는 이 공을 좀 상상으로 딱 그려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상상으로 이렇게 머리.. 아.. 돌아서? 돌아서? 왜? 이거 인사 아닙니까, 이거? 왜 해요? 이거 인사 안 해요? 아, 진짜. 아, 인사 매너예요. 아, 이제 감 잘 났네. 감 잘 났네. 아, 잘 났네. 원래 후루쿠 뒤에 장타네. 후루쿠 아니에요. 후루쿠 뒤에 장타네. 후루쿠 뒤에 장타네. 아, 이거 참. 이야, 후루쿠 뒤에 장타네. 후루쿠 뒤에 장타네. 지금 2점 쳤죠? 정답이 colleg이 있을 거예요. 아... 1점! 2점! 아, 2점인가? 1점! 야, 그리고 또 호흡을 안 쳤어! 야, 정말? 아, 그러게 나쁘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 못만든건데 있는길로 가는걸로 갑자기 외워지는거에요? 빵킹있나요? 저 밖에 없죠? 야 이거 어떻게 쳐야되는거야? 설마 이렇게? 이게 오빠스타일 그죠? 제 주특기가 호루쿤데 예? 왜요? 쳤어요? 아 언제 쳤대? 와 잘 친다 아 내가 보기에 아까 그 후루쿠가 너무 컸어 아 그 이후 기계가 확 살았잖아요 이거 마무리가 가능가요 지금? 약간 자존식 문제인데 이거? 아 야 뒤로? 야 아 아우 왜 시끄러? 아니 아니 그리고 아니 경기하러 오는 사람이 바지를 좀 화려한 그림이 없어서 반바지는 신선이 앉아주잖아요 너무 현란해서 아 잘 쳤다 아우 비싸 흰공인데요? 흰공 치셨어요? 네 아 오빠 흰공인데 제가 흰공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자리만 바뀐 거고 아까 아 그래요? 네 아 아 그럼 왜 헷갈림이 이렇게 났어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아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윤현빈씨가 네 고곡탕에서 하는 소리를 당장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나이가 좀 들리시작하니까 자꾸 콧노래가 늘어나는 거 그렇지 토크가 어디 있나 아이고 아이고 안 맞았구나 아 아 하하 좋아 아니 저는 또 곡을 왜 이렇게 잘 이쁘게 날든대요 저는 또 아 아 야 나 오늘 왜 이거를 뒤돌려치기를 다 얇게 와치지? 공 드디어 하나 이쁘게 왔다 아 그래 네, 좋아. 주희 씨가 약간 완급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완급 조절을 하는 게 빨리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게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그 권지열 캐스터도 그렇게 좀 쓰레기 쳐줘요. 둘 다 약간? 아, 예. 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주희 씨 바지가 한 몫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아, 너무 이거 거의 뭐 TV 칼라바 수준이에요. 아,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어. 왜냐하면 지금 되게 여유 있는 척. 왜 이렇게 웃겨요? 아, 뭐 치니까 되게. 아, 이거 자존심 상 한 점을 더 내야 되는데. 아, 돗대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러지 맙시다. 에이, 에이. 투쿠잖아요. 아, 투쿠예요? 네. 아, 이거까지 제가 노린 겁니다. 자, 이거까지 제가 노린 겁니다. 아, 괜한 걸로 그러시네요. 아, 그동안 탁onda situación. 아 이건 뭐 아예 뭐 아 보통 이렇게 세게 안 때리네 아 이거 야 야 야 야 어 으 여기 고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방에 고수 분들 좀 알려주세요 음 아 아 좁아 야 아 으 receive 저도 똑같이 치면 되나요? 이리 올 수 있나요? 극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1점만 내면 될 거 같아요. 다 앉으시더라고요. 다! 내 표현은 하나도 없어. 원팁 주고 반두께 쭉 밀어 치세요. 원팁 주고 반두께 밀어서 이쪽 맞죠? 방향? 두께가 틀렸나?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 분 아이디 어떻게 되나요? 제 채널 구독 불러주세요. 맞는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니?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중이가 살아남친다! 이건 못하겠어요. 못해 못해 못해. 잘 됐죠? 오! 기록! 아! 스윙들! 저 스윙들! 감사합니다. 스윙들! 주희씨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요. 따라가나? 따라가나요? 가나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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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아이 뭐 LTV 선수도 별거 없는데. 아 잘 쳤는데. 진짜 아깝다. 이거는요, 주희씨. 이 키스를 보고 쳤어요. 키스를 빼내는 단토로. 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다 만줄. 공 줬네, 줬어. 잘 쳤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여 준다는 말은 너무 웃겼어요. 확실히 엄청 잘 치시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윤영빈 선수 대 한주희 선수의 경기는 10대 3이었나요? 10대 3으로 한주희 양이 승리를 했고, 우리 윤영빈 씨가 평소에 당구 점수가 궁금하다고. 저 네, 전혀 몰라서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들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윤영빈 씨는 대대 3점. 그게 있어요? 대대 3점이 있나요? 아 어떡해. 아 3점쯤? 아 3점쯤? 격투기 잘 하시니까요 뭐.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판은 어쨌든 주희 씨 주종목으로 했으니까. 다음 판은 격투기로. 아 예, 준비하세요. 예. 우리 온폰 매니아 한 번. 여기 온폰 매니아 한 번. 아멘